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 유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2014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척박한 토양과 기후의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를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 건 바로 누구에게나 배울 권리를 주는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북쪽 헬레루프. 미래의 학교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바로 이 학교일 것입니다. 담이 없는 학교 건물의 문을 들어서면 우선 건물 내부의 디자인에 놀라게 됩니다. 학교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박스 형태의 교실과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홈 에리어라 불리는 큰 공간들이 있고 한 공간마다 선호 학급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학교엔 6살부터 16살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교사들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학교 어디에나 와이파이가 깔려있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은 교과서를 통한 지식 전달 방식을 정통으로 하는 교육자들에겐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일랜더 교장 선생님에 의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전격적으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위해 일주일씩이나 등교를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미 휴대폰이라는 소통의 도구를 가진 이상 교육의 장소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통한 효율성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핀란드 중부 유바스큘라 대학교 1863년 핀란드 최초로 핀란드어 교사 교육학교로 설립되어 지금은 헬싱키 대학에 버금가는 명문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유바스큘라 대학 부설 초등학교 이 교실은 이 대학이 연구 중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쿨의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교육의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까지의 교육이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미래 교육의 중점은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이 가르치는 것에서 배우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미래 학교의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은 오히려 비교육적이 될 것이라는 게 미래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학교에선 교사가 사라질까요? 교사가 사라진 미래 학교에선 인터넷과 컴퓨터가 학생들을 가르칠까요? 이에 대해 핀란드 드림스쿨의 창안자인 알란 슈나이츠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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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할 겁니다. 미래 교실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계획을 직접 세우고 선생님과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미래 사회에도 협동정신,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는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바꿀 미래 사회 우리 교육과 선생님들에게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